한국 도요타 자동차가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 공략을 위한 쇄신작업에 나섰습니다. 도요타는 21일 서울 롯데월드물 커넥트2에서 2023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새로 선임된 코냐마 만화부 사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올랐습니다. 도요타는 모두를 위한 전동화 전략 아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멀티패스웨이를 약속했습니다. 올해 출시할 차종은 여덤개로 그 첫 번째 모델이 이날 소개한 라부포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어서 5세대 프리우스와 렉서스 완전 변경 RX 등 인기 차종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완전히 새로운 차종들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요타 BZ4X와 렉서스 RZ 등 순수전기차는 물론 플래그십 세단인 크라운과 미니밴 알파드, 준대형 SUV 하이랜더까지 글로벌 인기 모델을 들여온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크라운은 신개념 배터리로 성능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폴라니케 수소 배터리로 기존 하이브리드 모터보다 출력을 2배가량 높였습니다.